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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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나게 해보시죠? 네! 인사하고 가시죠 둘 셋! 아아악! 정말 저희 얘기해드리기 전에 네 우리 번베베 한번 보고 가시죠 아아악! 아아악! 아유 가까워요 추워! 안 추워야? 좀 추운 것 같은데 추우죠? 여기다 제일 쉬운 건 더인 것 같아요 왜요? 이런 춤 한번 볼까요? 대신에 추워보니까 대신 보고 왔다 갔는데 아아 제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야 진짜 사실 여기 보니까 되게 기억이 찬스로 한 게 뭔가 데뷔 추워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았던 것 같은데 알았죠 요즘은 조금 흔들어졌어요 오늘이 아니지 않나 혹시 이런 장면이 기대될까? 아아악! 아아악! 귀여워요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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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배님 부합 먼저 예! 네 몬사이즈의 메인 보컬이자 수호 54의 두 번째 솔로곡을 가수면 엔세스 미얀미선대 안녕하세요 엔세스 김혜기 이고요 수호 3번이 있어 나이가 들지 않는 선물을 받고 수호 3번이 있어 수호 3번이 있어 어? 자리생님 부셨다고요? 네 쌤들 쌤들 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추억이 생일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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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근데 진짜 이 장면은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오! 우리 일단 몬사밴들도 너무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 네네 또 다른 분들도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할까요? 생일 축하를 먼저 하고 네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무? 아 주현인가? 꾸꾸까까인가? 네 그러시는데 여러분 제 이름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인 형님입니다 예än nel aconte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고 반갑습니다 우리7 von mailtru 아유이라고 감사합니다 응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네 오늘 우선은 동자민 모팀의 시간을 바꾸러 간 거잖아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오늘 추운 날씨를 탑팩으로 탑팩 같은 남자로 오늘 여러분들과 그 시간을 받아 인사드리겠습니다. 원택 세원입니다. 여러분에게 준비해온 곡들 드려줘야 됩니다. 다음 곡에도 바로 바로 도착을 내야죠. 도착을 내야죠. 도착!